새 영화에 있는 신동아 시청해 주시고요. 혼란하다! 나 특강만 말하면 되는 될까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막 던지는 크랜선니 래퍼 나나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. 속은 여린 여자야. 울지 않고요. 네, 오늘 정말 아름다운 분들 너무 많으신데 이 와중에 이런 사항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길쭉하진 않지만 빵빵하게 놔주신 저희 어머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 백신 해외 보낼 어머니로 참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래퍼 나다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머신 미션을 식사해 주신 신랑자 여러분들에게 기념사진 한 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